처음에 교회 갔을 때 낯설었던 게 주여삼창 하군요 난 아직도 주여삼창이 안 돼 해보고 싶어, 솔직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실까요, 그럼? 요새 EDM이 약간 트렌드니까 산송을 그 약간 EDM 느낌으로 해서 쇼비 더 살로! 이렇게 하든지 하면서 오! 오! 사티! 이러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클럽 갈 것 같아요 아니,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그게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건지 정말 은혜를 받는 건지 그 구분이 어떨 때 안 될 때가 있는 게 차량하다가 뭐 눈물도 흘리고 즐긋히면서 막 기뻐하지만 그냥 내가 흥이 나서 하는 건가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, 이제 나도 그 생각을 한참 할 때가 많았어요 자기 흥에 그게 다 옳지는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그랬다가 그리고 다음에 보금을 만날 수도 있고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씨를 뿌릴 때 밭을 먼저 갈아야 되잖아 그건 감정이라고 나도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핵심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밭을 갈아 놓은 다음에 씨 뿌리는 게 좋거든 근데 감정을 가는 방법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밭 안 갈고 씨 뿌리는 사람도 많고 또 중요한 건 밭만 갈아 놓고 씨 안 뿌리는 사람도 많고 그냥 길길이 뛰다가 그러면 감정적으로는 카타르시스가 돼 그렇죠 그러면 며칠 있으면 또 클클 해 그러면 또 들고 뛰어야 돼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있는 건데 계속 그런 데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시간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지 처음부터 뭘 깨달아서 익혀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선 감정적으로만 그래도 그건 마음이 열린 거잖아요 씨는 없지만 저게 씨만 떨어지면 저 사람은 되겠다 나는 장노교회잖아요 전통적인 장노교라고 꽤 오래전에 순복음교회 집회 부탁을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청구하니까 주여삼창을 하는데 난 솔직히 아직도 못하고 주여삼창 하는데 귀 떨어지겠네 속으로 그랬어 하나님 귀가 먹으셨나 저렇게 소리를 바락부락 지르냐 이제 비판적이다 못해 조금 빈정 가렸다고 속으로 설교를 했어 설교를 되게 잘 들으시는 거야 왜 그랬을까 생각이 많았어요 저분들은 마음 봤지 겸손해 나보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 나는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이거든 장노교자로 감정은 조금 메말르고 이게 순복음하고 장노교가 잘 합치면 참 좋은 교회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여삼창도 안 하고 차려 잘 안 하고 그랬는데 내가 주여삼창 해금을 시켰지 하고 싶은 사람 해라 맨 처음에 주여삼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는 거죠 주여 이렇게 하면 뭔가 주님이 나를 봐줘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낯설었던 게 주여삼창하고 찬양하면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난 거기서 나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연예인들이 이상하게 부끄러움이 심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난 내가 아직 못하는데 난 아직도 주여삼창이 안 돼 해보고 싶어 솔직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안 돼 아니 뭐 결혼하고 나서 여우자 이름 세 번 부르는 것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성미야 성미야 그게 힘든데 주님은 나와 다르다고 어느 땐 좀 부러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간절하고 순수해보여 네 저도요 나는 뭐 따져서 규격을 맞아야 되고 그런 게 조금 내가 싫어지더라고 근데 그 정말 주여삼창을 세게 하기까지 과정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해봤어? 응 하는 거 같아 하고도 남을 거 같아 이게 3대가 이게 울 때가 장난이 아니야 신앙이 뜨거울 때는 막 3창 4창도 하고 5창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2주 뒤에다 4창으로 할 거 같아 3창 할 때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2단계가 눈치를 받은 사람들과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뭔가 신앙이 되게 뜨거워 보이니까 질투가 나는 거지 그러면은 주여를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립싱크를 해요 립으로만 일단 용기가 안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용기가 좀 생기면은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주여 주여를 이제 3창 하게 되면 또 여기 옆에서는 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손을 올리더라고 그럼 나도 이제 3창에다 더 신앙이 좋아 보이려고 가슴에까지 손을 얹고 아 정말 가식적이다 이게 세트로 가야 돼요 가슴에 손 하나 얹고 하나는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 눈물까지 옵션 들어가면은 그보다 신앙이 좋아 보일 수가 아니 홀리우드 액션도 그런 액션이 없지 아니 저는 목사님 그거를 시키길래 같이 따라 했어요 또 저희 너무 샤이해가지고 내가 수줍을 말아서 그래 나중에 엎드렸어요 수줍잖아요 그러면 올리우드 손을 가만히 가슴에 같이 붙여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나서 엎드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감싸왔더니 네가 드디어 받았다 뭘 받아요 저는 그냥 오늘 창피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온 분들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인도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입장을 잘 살펴야 돼 어색해서 지금 보드레츠처럼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하면 배려를 해야지 그렇죠 아 아